네, 안녕하세요. 빌투근입니다. 중국에서 만든 슈퍼로봇대전 엑스 엑스 노력은 이제 아수라랑 전함을 잡을 때 쓰도록 하자 날려버려! 소드 브레이크 난 이 게임을 왜 4부작까지 하고 있는가? 엔딩 볼까 그냥? 엔딩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다보면 은근히 재밌어 뭔진 모르겠는데 재밌어 느려서 그러지 근데 이게 슈퍼로봇대든 에프를 해보세요. 이거보다 더 느려 그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카미우는 기체가 언제 바뀌냐 넌 어이 보급은 지속적으로 해줘야되요 뜬 브라이트는 레벨이 지금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레벨이 보급을 할 때 올라가는 경험치가 늘었어 이제 갈수록 이제 레벨업이 빨라지는거야 브라이트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오오 가슬 가셈 가셈만 있으면 다 되있게 뜬 뜨뜨루루루루루 그리고 마진가가 세다 마진갈 키워야되겠어 마진갈 키운다 자네가 마진가 아 왜그렇게 세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동력이 느린게 문제네 괜찮아 얘는 오오 칫 칫이야 필종을 쓰자 가속도 있어 가속이 있어 투지 HP를 완전히 회복한다 초근성이네 초근성 야 개타 버려라 뚜루 오 모션이 있어 모션이 있어 마징가 펴내 소라니 마징가 쟀다 세상에 이럴수가 마징가 쟀다 마징가가 이렇게 쐴 줄은 몰랐네 날려버려 소드 브레이커 자 4,500 그냥 엑셀한테 몰아주는게 나 이 게임은 내가 깨달아 몰아줘야되 고급 71 푸 Alo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뚤 이러는 지상의 약해 지상이 비야 지상이 비야 쓸데가 없어여 뚱뚱뚱뚱뚱뚱뚜 뚜루루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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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루루루루? 이 게임 괴타는 쓸데가 없다. 흠흠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일본에서 만든 수포로브 대전 X 안 나오는게 아니었어. 예언을 하고 있던거야 도지루루루루루루룩 Hoey 예anya 얘네들로 잡죠 왜자꾸 이쪽으로와á 귀찮께 로켓펀치 아까 그것도 로켓펀치 아니야? 금강비권 오 마징가 야 마징가 너무 쎄 갓! 갓징가 드디어 뭔가 전력이라 할만한 사람이 나왔어 야야야 윙키수로 대 윙키수로 대 마징가하고 격이 달라 지금 이럴수가 격이 다름 맞은거 쟤네들 안내려오냐? 아니 적들이 너무 안내려와 내가 기어가야돼 뚜뚜루뚜뚜뚜 한방 한방이야 이거 호흡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음 늘었다니깐 경험치가 암우로를 키우는게 낫겠어 크바토로는 뭔가 믿음직하지가 않아 얘는 튈거 같기도 하고 안녕하십니 뿜뚜뚜뚜뚜뚽 뚤뚜 Ö TIM 따라라라라 좋았어 두루루루 반격을 못하지 봐라 아무로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역시 역시 애들이 내려와야지 뭘 하는데 내려와 좀 쟤 왜 저렇게 느끼게 내려와 아 쟤 쎄잖아 잠깐만 쟤 쎈놈이잖아 저거 완전 쎈놈인데 이거? 응 이동력 들어가는 셋 넷 다 여 일곱 아직까진 괜찮은거 같애 응 안다 안다 쟤가 사거리가 7인가 그랬어 그러면은 아가마로 보급을 하면서 버티는거야 응 사약하도 있어 뿡 뚜루루루 아 애매한데로 가네 쟤가 어어어 사거리가 8일 에잉? 왜 닫지? 어? 왜 닫지? 아 이동해서 쏘는거야 너 지금? 참나 이씨 아 제가 너무 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뚜루뚜뚜 뚜루뚜뚜루 아이고 가라 아 너무 쎄 애들 메카자우로스가 이렇게 쎈 수로대가 있나? 음 알파 외전에서 쎄긴 했다 그 게임은 공룡제국이 너무 쎘어 음 너무 할 정도로 쎘지 얘는 언제 오냐 안다 안다 백식을 보급을 하면 뭔가 쏠 수가 있다 음 좋아 레벨이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어 브라이트 함장 개타는 쓰레기야 반격을 못해 브라이스트 파이어 오씨! 못 쏜이 다 있어 윙키를 초월했다 슈퍼 로브 대전 에프를 초월했어 야 맞은가 너무 쎄다 맞은가 키웨이즈 안되겠다 이거 다음 에이스는 맞은가야 응 알았음 다음 에이스는 맞은가다 가자 소워드 오브라이크 어차피 안맞아 안맞음 뚜라 왜이렇게 쎄 근데 얘는 짜증나게 개타는 말이죠 도움이 안돼 지상에 있는 애들 상대로 데미지도 안들어가고 반격도 못하고 정신기도 1인분이고 정신기도 1인분이고 도저히 쓸데가 없다 개타 개타는 버려야되겠어 개타는 버리는 수 밖에 없다 대충 이멤버로 가면 될거 같애 암으로 마징가 엑셀 브라이트 이 넷이면은 대충 다 되는거 같애 지금 내가 카기왔어 이 넷이면 돼 아 아 진짜 이거 저걸 노력걸고 잡으면 좋은데 아 너무 느려 게임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저 혼자 드디어 주력이 나왔어 얘네들은 너무 너무 왜이렇게 세지? 얘가 왜이렇게 세지? 야 얘 너무 세 얘 장난아니에요 얘 참나 야 암으로는 도움이 안될거 같다 이거 되나? 얜 좀 해 회피가 불안해 브라이트를 브라이트 레벨을 올리면은 어떻게 될거 같애요 예 아수라 가라 아수라 여기 모모뿅뚜뚜뚜 노력을 걸고 아수라를 잡는다 뚜뚜뚜뚜뚜 이눈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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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chegou dot 뚜두 끄웅 끝났다 레벨 24 가자 돈은 많이 주네요 뚠훈뚠 아주 세이고 됐어 이제 풀게 줘야 허아 3800 이래봐야 별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 마징가젓 아냐 이 게임은 한방이야 한 방이 중요해요 아 안돼, 왜 이렇게 비싸! 참나잇 에 그리고 이제 마징가자트 EN은 별로 개조 안해도 돼 여섯번이나 쓰기 때문에 보급해주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EN을 개조 안해도 되는 게임 안해도 돼 액셀이 지금 명중 200 회피 216 레벨이 혼자 격이 달라 이래도 되냐에? 응 운동위성을 개조하나? 돈이 모자라 안해도 충분해 얘는 좋았어요 그러면은 아가마나 개조하죠 아가마 아가마가 보급하러 적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버텨야 버텨야지 뭐가 되지 다음맵 바라메사자 이거 뭐 사이버스타 아니야? 두루루루루루 세일아 세일아 갔다 버리고 에? 에? 마징가 어디갔어? 마징가가 사라졌다? 강개출격인가? 에? 에? 에어 강개출격이네 사이버스타 마사키 넌 얼굴이 왜 그러냐 어 역시 예언 게임이어서 마사키가 나와 야 엄청 센거 아니야? 응 브로켄 아 나 괜히 마징가 개조한거 아니야? 얘가 최강인거 아니야? 변형 안 역시 변형이 될리가 없어 뚜우우우우 야 왜이렇게 세 야 야 야 무개조가 아수세이버랑 필적해 뭐야 난무이태도가 있어 난무이태도 코스모노바도 있어 코스모노바가 잔탄이 사야 돌았니?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야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야 코스모노바가 코스모노바가 잔탄이네 어이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혼자 다 해먹어라 수포로브 대전 액셀에서도 얘가 혼자 다 해먹을 것 같아 느낌이 야 이건 진짜 나 액셀을 왜 개조한거냐 얘만 있으면 되네 이 게임은 참나 에헤 참나 이쪽은 가까우니까 액셀을 보내자 아니 너무 세잖아 남문의 태도 아이젠 어이가 없네 남문의 태도 안 써 이 게임은 괜히 약한 공격으로 때려봐야 긴 연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일단 88 가자 음 브라이트도 올라가야지 가속 가속 한번 쑥 올라가자 아이오 두루루루루 배타는 쓰레기구 아 나 마징가 괜히 개조했어 사이바스트에 올인을 했어야 됐어 뭐 얘네들 사거리 짧으니까 그냥 기어가 아이오 짜증 사이바스트 게임이였어 너희들은 여기 있으세요 아 짜증 저남이 저남에 안들어가죠 이 게임 경납이 없구나 없어 없어 짜증난다 야 마사키 혼자 다 해먹는 게임 아니야 얘 또 튀는거 아니야 근데 이번 맵 깨면은? 제발 가지마라 절대 사이바 오! 열쒔 calib Спасибо 사이바스타 뚜 아이쒸 투 중요한 부분에서 끊어버리네 음악을 장하하하 코스모노바 주 뚜 아! 지상의 빈가? 그래도 뭐 액셀이 간다 3,800 아직까지는 세다 코스모노발 개조하면 되네 사이바스턴 5,000은 뜨는거 아니냐 이거? 5,000 가자! 아 5,000은 아슬아슬하게 안되네 아 진짜 아 안돼 마사키 안돼 코스모노바 간주에서 끝나 음악이 에헤이 이것들이 또 또 또 또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코스모노바 드디어 사람다운 놈이 나왔어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다운 놈이 나왔어 지금까지 내가 뭘 쓴거야 지금까지 나온 놈들은 다 쓰레기였어 사이바스터에 비하면은 슈퍼로봇대전 엑스에서 사이바스터가 세다는 암시가 아니까 야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당신 맥병기가 없어서 그러지 거덜 나고 있어 지금 아 시원해 드디어 사람이 나왔어요 아 아 이제야 좀 뭐 할만한 느낌이 난다 어 아 저쪽에도 있었네? 아 아 아깝네 얜 또 왜 저쪽으로 가 아 저게 너무 많어 근데 전함이 없기때메 할만한거 같애요 아 코스모노바가 없어 반격이 없기때메 행운이 있어 갓 마사갓 12000이나 돼 HP가 아 진짜 짜증 다이를 행운걸고 잡아야지 그러면 아 아 갓이야 이거 완전 갓 가 보급 뚜루루루루 뚜뚜뚜 음 저놈은 음 마징가로 가속 걸고 잡으면 되겠네요 가속 마징가는 주워먹기 담당이다 오 주워먹어라 음? 뭐야 브레스트 파이어 브레스트 파이어 뚜루뚜 뚜루뚜 마징가가 강하다는 소리는 추소하겠어요 음 마징가는 쓰레기였어 음 에헤헤 쓰레기 마징가 제또 얘들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냥 내려와 그냥 뚜뚜루루루룩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오세요 일단 아 이제 좀 사람이 할만한 게임이 됐어요 뚜루루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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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헐 뭐가 나가긴 했니? 오줌싸니? 헐 메타스 오줌을 받아라 ㄷ ㅁ ENTIM ㅁ ㅁ ㅁ ㅁ ㅁ ㅁ allergy 말려버려! 레벨 25 가자 ! 뚜루뚜 뚜뚜 dúllollollollorg 그래도 할만하다 이쪽으로 사람을 마사키를 보내야 될 것 같아 마사키를 보내고 얘네들은 뺀다 빼버리고 빼버려 게타 쓰레기야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나가 누라라 아야 보급할거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사이바스타가 있어 마사키 마사키 카사키 킹사키 빗사키 코스모노바 무슨 코스모노바를 연상하는 수로다가 다 있어 한 말밖에 없는거거든 원래 코스모노바를 난사하고 있어 지금 찹 참나 어라 코스모노바 뚜루룬 둔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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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하는짓이야 괜찮아 마사키가 있기 때문에 뭐하는짓이야 마징가를 노리고 있어 왜 쓸데없이 뚜루뚜뚜뚜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괜찮아 마징가는 장갑이 있어 저쪽도 아이씨 저구두브레이크 얘를 행운걸고 잡아야되는데 하으 행운이 필요한데 약간 행운이 필요하 뭐하냐 어색 뭐해 아 맛이 좀 거덜났어 잔탄이 부족해요 뭐 괜찮아 뭐 으 으 이게 아카식버스터 아카식버스터 가슥버스터로 날리.. 아예 가슥버스터를 안써도 되지요 확실하게 하나를 날리자 난무의 태도 난무의 태도 어 연출봐 감동 어 너무 씨 가싹키 비싹키 오씨 쟤도 뭐 보급 조아스 레벨업 코스모노버 야 얘를 개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게임이 얘가 한 7천은 뜰거 같은데 공격력이? 얘 혼자 7천은 띄울거 같은데 지금 와아 와 가시여 가시시여 아이씨 브라이트를 노려 왜 너 왜와 이쪽으로 오지마 아아 괜찮아 회복하면 돼 뚠 뚠 뚠 뚜뚜루뚜뚜 뚜뚜뚜 브라이트는 보급하러 보내야 되죠 저쪽으로 아 또 오네 아이 괜찮아 우리 브라이트는 장갑이 3단계 주에요 마징가에 필적해 지금 마징가에 필적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 지금 쓸만하죠 쓸만해 아 갓나이트 공격력이 약해서 문제다 너는 난무의 태도야 아이 아이 왜 마사키를 노리는게 아니었구나 백식이었어 얘는 백식을 주자 뭐 크와트로드 레벨을 올려야지 뭐 면 다음 턴에 백식이 잡아준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들어가? 장갑이 높은가? 아씨 왜 이렇게 세졌어 당신은 또 왜 갑자기 오지마 가사키 코스모노바 따라라 따라라 가라 코스모노바 어어 어 3276 하자 2500 아하 소드브레이크 너는 이제 소드브레이크의 밥이야 꺼져 이번 맵은 쉽다 별로 HP가 높은 애가 없다 저쪽에 다이 하나빼고 무적전함 다이빼고 센놈이 없어 이맵 끝났어 너희들은 끝났어요 어 이거 그냥 귀찮아 이거 마사키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오왔어 저쪽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걸 마사키로 잡는다 생각하고 너희들은 끝났어요 아 저걸 누구로 잡냐 배타는 쓰레기고 얘는 잘하면 사자비 나올거 아니야 사자비 응 가자 뽀뿌라므뽀뿌 뽀뿌라므뽀뿌 좋았어 밥값을 하는 애가 한 두세마리 있으니까 할만해요 할만하다 2500 저건 암으로를 보내도 되지않나 암으로 보내버릴까 암으로 운해버리자 싸이마스터가 필요합니다 모..보급을 해줘야돼 개타 내려가 응 노력 소드 브레이크 소드 브레이크 레벨업 가자 우리의 에이스 으면서 가자 거의 다 잡아가 남무의 태도 너무 쎄다 아아 모자라 모질이 이런 모질이 어휴 괜찮어 괜찮어 뭐야 장갑이 뭐시길래 왜 저거밖에 안 다뤄? 물어봤다 와 자네가 맞은가 둘째인가 집었다 이제야 좀 애들이 할만해 이제야 게임이 할만해졌어요 아우 살았다 음 고스모노바 왜 생각보다 약하지? 엑셀보다 약한데 아마 레벨이 낮아서 그럴거야 레벨 올리면 돼 뚜뚜뚜뚜뚜뚜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어 너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페피 넌 노력걸고 잡을거야 가만히 있어 노력의 화신 엑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야 무시하지마 노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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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노력이다 노력의 힘 5500 가자 가자 대략 이정도 뜨더라고 이게 이제 이게 레벨의 힘인가 봐 이 게임은 레벨이 가시구나 좋아스 레벨 26 어디까지 강해지는가 자네는 마징가로 잡아주겠네 마징가 자네가 마징가 자네가 마징가 피메 PE 하리 세 2 집에서 바로 고통 자 보급해주고 이분도 보급이 필요한가 제가 저기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충분히 잡을만하다 행운 걸었어 그리고 이깬 말이야 얘네들이 대포가 사거리가 7인대 이동 후에 써 마장기슨3야? 마장기슨3이래 그런게임을 본적이 없는데 내가 난무의 태도다 행운걸고 난무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다이를 행운걸고 잡는다 얼마냐 7천 아이씨 조금 더 주지 아이씨 어...끝나간다 끝나가 행운 행운으로 다이를 잡아줘야지 얘는 전함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준다 응력치가... 지상이 비라서 걱정인데 뭐 괜찮아 비라도 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...비니까 코스모노바로...아니 안되잖아 괜찮아 리셋하면 돼 리셋하면 가자 으아악 아이씨 마징가로 한대 치고갖고 그랬네 난무의 태도...어 잡았어 ㄷ... ㄷ... 구석에 적이 있냐 이 게임은 구석에 짜져 있는 애들이 있어 전의가 없어 적전 도주는 하면 안 되겠고 싸우기는 그냥 그렇고 불쌍한 애들이 가끔씩 있어 불쌍한 불쌍매니저로 이렇게 구석에 하나씩 있어 이 게임은 얘 잡는다고 끝난 거 아니야 구석에 또 있어 마징가기 쓸만하다 근데 사이바스터가 너무 좋아 구석에 구석맨이 있어 가야지 어떡해 좋아 간다 코스모노바 뚜두두두둥 으아아아 끝 좋았어 저번보다는 쉽게 깼다 빨리 깼어 왜 안 끝나지? 누가 또 있어 누가 아이씨 브로켄 아이씨 가자 소드브레이커 데미지 5천이 뜬다 이거 이제 5천 아이씨 아이씨 이제 다음편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좋았어 이제 사이바스터가 있어 우리에겐 이것도 뭐 개조해 놨는데 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러겠니 그냥 잠깐 잠깐 동료가 됐다든가 뭐 그런건 아니겠지 사이바스터 어디갔어 이거 아예 메타 쓰잖아 이건 뭐라고 쓰더라 사이바스터가 이거 이거 이거다 어이제 코스모노바를 개조하면 돼 왜냐면 딴거는 반격이 안돼 오아 오오오 오 오 오 완전쌤 놀라움 놀라움 음 음 가자 제타의 기동 벌써 제타건담이야? 나 카뮤오 안키웠는데 에? 제타의 고동인데 내가 제타건담 안키웠는데 아이 제타는 또 얼마나 센거야 오오 제타다 오오 제타 이제야 드디어 아군이 좀 이게 쓸만해지고 있어 오 포우다 사이코건담 또라라라라 제타건담 안키웠는데 넌 왜 거기로 나가있어요 역시 변형은 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너 왜이렇게 세 별로 안센데? 겨우 2400 뭐 간신히 뭐 이제 니가지보다 좀 난 정도네 아이 이런걸 어디 땄어요 뭐 이런걸 얘는 버려야되겠어 얘는 버리라는거에요 로왔어 그러면 다음에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나야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